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약 정리를 기준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와 명처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와 명처를 허락해 주시고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고 선택받은 자들 생명체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며 예수와의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예수와의 피로 시작부터 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화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문서를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리스트를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 예수와 커밍 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영적인 1급 비밀 리스트를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받으셔서 프린트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약 한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들은 저 또한 창조주의 아메 하나님께 특별히 직접 콜링을 받았고 약 18년 동안 창조주의 아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휴거에 초점을 맞추셨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 영적인 비밀들 모든 비밀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동안 악한 영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창조주의 아메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직 예수와를 모른다라고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가서 정말 너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말씀부터 약 18년 동안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지 그리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수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1급 비밀 리스트를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 영적인 1급 비밀 리스트를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아메 하나님은 2004년도 저에게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그때 당시에 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유도 모르고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교회에 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아직까지 예수아가 진짜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 유체이탈을 경험을 하게 되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영혼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험도 하고 아주 많은 영적인 경험들과 그리고 눈만 감으면 비전이 열려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종말적인 비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겁이 나서 어디 물어봐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도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 거라고 믿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죽음에 대한 겁이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겁이 났느냐 하면 낮에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으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침대 위에서 하나님 저는 예언자도 아닌데 이러한 것을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겁이 나서 밤새도록 인터넷 고스톱을 치면서 시간을 죽이고 해가 뜨면 그제서야 완전히 좀비 같은 얼굴로서 나오고 그렇게 생활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느냐 하면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펼쳐놓고 불을 켜놓고 겨우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거리를 보았습니다. 왼쪽 편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도보 쪽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은 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인가 가만히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그동안 이렇게 겪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 내가 드디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기는 세상이고 나는 이제 뭐 드디어 유체의 이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드디어 내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리로 가고 싶지 않다. 저기는 아주 춥고 세상인데 나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천국에 왔나 보다 이렇게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머리 뒤에서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포커스같이 맑고 웅장하며 강하며 그리고 그 속에는 엄청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히 하나님이시구나 물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야외 하나님 아버지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저에게 콜링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동과 고모라를 이렇게 칠려고 하는데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네가 50인을 찾으면 40인을 의인을 찾으면 30인을 의인을 찾으면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소동과 고모라가 타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도 물론 하실 수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 제가 도대체 무엇이 관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가 특별히 2009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고 2009년부터는 수많은 정보들을 검색하고 그것도 원어로서 검색하고 공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어마무시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니 이것은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그냥 닥치는 대로 공책 여기저기 연필 볼펜 샤프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개발새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전들이 더욱더 퍼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비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용적인 비밀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아 이것은 그냥 개발새발 여기저기 적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 다이어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다이어리가 약 한 14권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1대1 동행을 하면서 독대를 하고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용성훈련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대1로 계속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들의 목적과 이 땅에서의 삶들을 제대로 숙제도 다하고 자기가 정말 용적인 훈련과 용성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은 이 세상 누구도 용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할 정도이지 제대로 악한 영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영성훈련 이미 영성훈련 영적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갔는데 또 한번 영성훈련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1급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서로 만들었고 여러분들께서 예수어 커밍 밴드에 들어가시면 영적인 1급 비밀 이것을 직접 다운받아서 공책에 붙여놓던지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던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정말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5시간 투자를 해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락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한 20일 정도 투자하시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좀 중닭에서 장닭으로 크는 시간까지 약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말 빡시게 정말 제대로 영성 훈련을 받아야지 1년 정도가 걸린다. 엄청나게 회개하고 눈물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영적인 1급 비밀을 먼저 제가 리스트를 쫙 읽어보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1급 비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어 커밍 밴드에 들어가시면 이 문서를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1급 비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어 커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1급 비밀 요약 정리 1번 예수어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2번 천국은 우주밖에 있다. 3번 지옥은 땅 아래 있다. 4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각 사람의 영혼의 무게, 가치, 크기는 동일하다. 5번 사람은 모두 천국에서 내려왔다. 수호천사 2명이 딸려서 내려온다. 6번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태어나는 사람들의 영혼, 죽는 사람들의 영혼이 빛으로 보인다. 7번 예수어를 영접하게 되면 즉시 예수어와 진리의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신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영성훈련을 시켜주신다. 또한 예수아를 영접하게 되면 에너지 보호막, 코로나가 생성된다. 하나님께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신다. 8번 예수아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너무 무거워서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9번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에서 찾으시는 4가지 예수아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이다. 10번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은 내필임들의 영혼이며 아버지는 타락한 천사, 어머니는 인간의 딸들이었다. 그들은 천국을 구경도 못하고 저주받았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이 땅과 지옥이다. 11번 영적인 전쟁은 실제로 존재한다. 영적인 무기, 예수아의 이름, 예수아의 피, 십자가, 방언, 성경말씀, 보혈 찬송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요약 정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시기 위해서 예수아 커밍 벤드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직접 프린트해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아주 잘 숙지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12번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다. 성령님의 언어이다. 성령님의 선물이다. 방언은 천국에 가면 자당으로 받지만 방언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 13번 지금 전 세계의 땅 아래 땅 위 하늘 바다 속 전 우주에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14번 사람이 어른 성장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77 윙스 777주가 걸린다. 약 15년이 걸린다. 15번 악한 용들과 전쟁시에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과 어둠의 영들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미혹으로 접근을 한다. 그들을 예수와의 이름과 피로 대적하면 된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용들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생긴다. 첫 번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예수와의 이름으로 회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용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용아 예수와의 피로 결박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히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한다. 16번 구원의 조건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계 속에서 믿음은 공짜가 아니다. 믿음 속에는 예수와를 믿는 이유로 박해, 고난, 환란, 순교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악한 용들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문지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자신의 생명의 멸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침내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외, 성령님, 예수와 이름으로 침내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이다. 17번 구원은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회계로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 밖에 있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는 우주 밖이지만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도 한다. 18번 진정한 회계는 그 죄로부터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며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회계를 시작하면 눈물이 나온다. 죄,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질투,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에 영적인 무게와 검은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검게 느껴지는 것이다. 진정한 회계를 하게 되면 그 죄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의 그 무게와 검은 덩어리들이 녹아져서 눈물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회계는 모든 눈물이 온몸에서 완전하게 마를 때까지 더 이상 마음이 가벼워져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하며 진정한 회계는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한다.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해야 한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속이 훤히다 보인다. 20번 사람들의 기도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지금도 우주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해서 빛으로 도로록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귀에 모든 기도, 찬양, 예배, 영적인 활동들을 전세계 언어로 실시간 쏙쏙쏙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올바른 행실로써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람들의 기도는 또한 에너지가 되어서 병든 자들의 온 몸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든 자의 몸을 감싸면서 역사하고 고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21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배달직, 교사, 청소부,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가수, 어부, 기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면 자신이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각 사람들의 행안대로 모두 그 영원한 금융 리포트를 지금도 하나님은 작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 영원의 가치를 두고 주판을 두들기고 계신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신다. 영원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 22번 하나님은 실시간 어떤 사람이 천국 소속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 소속이 아닌지 어떤 사람이 지금 50대 50, 50% 천국 소속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시며 이 땅의 천국 소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천국 소속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신다. 자 이 밖에도 더 많은 영웅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토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람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창조주 야외 성령인 예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묘막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시와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시와를 디나이 한 자들 예시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시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첫 번째 죄입니다. 모든 죄의 첫 번째 죄, 1번 죄인데 그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땅에서 그 영혼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시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시와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예시와 이렇게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예시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시와는 기류, 진류,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는 이라 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시와는 예시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와를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 믿으시고 영접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시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시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엽니다. 예시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시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바로 영접이 됩니다. 그러면 예시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즉시 들어오십니다. 천국은 우주밖에 있다. 천국은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 밖도 우주 끝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우주밖에 있으니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주밖에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멀어가지고 우주선 타고 갈 수도 없지만 영적인 세상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빡할 사이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천국이 우주밖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3번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무거워서입니다. 1번 예수와를 믿지 않는다. 1번 죄가 엄청나게 자기가 스스로 진 자범죄와 그리고 원초적인 죄와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자범죄와 그리고 원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왜 가는가 죄 그리고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사랑이 없는 마음들 그리고 우상 우상 자기 하나님보다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 특별히 디몬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 그리고 질투 모든 것들에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죄와 그 영적인 무게 때문에 해결이 안되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 자 누가 살고 있는가 사탄이 살고 있다. 사탄도 디몬들도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냥 보자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옥에서 보자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을 따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도 들락날락거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4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각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와 가치와 크기는 동일하다. 하나님 다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나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살 20살 30살 40 50 60 70 80 90 100 100 120 전혀 나이에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없고 내셔널리티 상관없습니다. 얼굴색깔 상관없습니다. 무슨 언어를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 가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동전을 비유를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은 500원의 가치가 있고 무게가 똑같고 그리고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무게, 가치, 크기는 똑같다. 5번 사람은 모두 천국에서 내려왔다. 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2018년 약 3월경에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천사 두 명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날개가 있는 여자천사 두 명이 아기를, 남자아기를 에스코팅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건 이것은 또 무슨 광경인가.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3개월. 그런데 그 아기가 남자아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에 봐라. 남자아기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태어났고 2018년도 10월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두 명의 여자천사들이 수호천사들이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세상에 사람들은 두 명의 수호천사가 있다. 제 지인 되셨던 김영태님의 수호천사는 두 명이 다 남자분이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날개와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으셨는데 제 지인 되셨던 김영태님께서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약 2019년도 11월 중순쯤 돼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장면인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김영태님의 수호천사 남자분이 양쪽 어깨에다가 팔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어올리는데 김영태님께서 천국에 가긴 가는데 회개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무거웠나 봅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팔 속으로 양쪽 손을 끼워가지고 들어올리는데 김영태님 영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지 아주 날개가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무거운 거 들 때 우리가 으악 하면서 이렇게 용을 쓰듯이 날개가 제대로 안 펴져가지고 쫙 펴지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호천사분은 팔짱도 끼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두 명까지 필요 없고 한 사람이 올리는데 한 수호천사가 올리는데 들어올리는데 이제 천국에서 약 3명에서 5명 정도가 마중 나와 계십니다. 얼굴이 안 보이고 하얀색 형광등색처럼 생겼습니다. 그 보입니다. 빛으로 보입니다. 빛으로. 그래서 거의 이제 천국 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드리듯이 천국에서 쉭 영혼을 빨아드리고 바로 천국의 문이 쉭 닫기는 것을 하나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상으로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2019년도 11월 중순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김용태님과 마지막 통화를 했던 것이 바로 2019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저씨 수호천사가 곧 되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17일 있다가 2019년 12월 27일 날 한국시간으로 저녁 8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다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게 천국에 올라가면 제가 만나볼 저와 아주 친했던 지인 되셨던 김용태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사람은 모두 천국에서 내려왔다. 수호천사 두 명이 딸려서 내려온다. 6번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또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검습니다. 검은 것을 촥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더니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또 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올라가는 거 죽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태어나는 거 빛이 내려오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혼적인 세계도 엄청 바쁩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80억의 인구 8000-0000-0000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부딪히고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저 천국에서 또한 영혼적인 세상도 엄청 바쁩니다. 천사들도 바쁘고 악한 영들도 바쁘고 각자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7번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면 진리의 성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영성훈련을 시켜주신다. 또한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면 에너지 보호막 코로나가 생성된다.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실 것이다. 예수와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착 쳐집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셔서 이것은 너무나도 길게 또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즉시 들어오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즉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 보호막 코로나가 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악한 영들이 치도 때도 없이 공격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아싸 드디어 죄를 지었구나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즉시 회개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와의 피로 바르고 덮고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너무 무거워서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너무 영혼이 무거워서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려면 공기처럼 가볍고 물처럼 맑고 깨끗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천국인데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제 금속에서 제가 아는 지인 되는 분 손잡고 끌어올리려고 했더니 안 당겨집니다. 그 정도로 엄청 무거워서 땅에 딱 붙어있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별표 다섯 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에서 찾으시는 네 가지 1번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2번 진정한 회개 3번 진정한 사랑 4번 올바른 행실이다 올바른 행실은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순교, 박해, 그리고 환란 그리고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교까지도 박해, 핍박, 고난, 순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렵다. 죽는 것이 두렵다. 박해 받는 것이 두렵다. 이런 사람들 환란이 두렵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가서 열심히 평생 잘 먹고 잘 사셨고 그리고 아주 아무런 일이 없었다. 악한 영들의 공격도 없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룩워밍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룩워밍 아주 믿는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목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눈 딱 뜨면 천국이다. 이렇게 직행버스 타고 가는데 겁나 할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리면 겁나 할 게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겁나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의 중심 네 가지는 1번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이다. 악한 영웅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내필임들이 영원이고 아버지는 타락한 천사, 어머니는 인간의 딸들이었다. 그들은 천국을 구경도 못하고 저주받았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이 땅과 지옥이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내필입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셨던 사건입니다.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엄청 화가 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끝까지 다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간대 연대계가 빠져있습니다. 아무리 짜맞추기를 하려고 해도 그때 그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연대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퍼즐 맞추기가 제대로 안됩니다. 왜 그런가? 에녹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현막직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줬습니다. 가인과 아베를 줬는데 가인이 아베를 처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자식으로 셋을 세 번째 아들로 아담과 이불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 선지자는 아담과 이불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7대 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 때가 바로 6대 손 제라드 타임에, 야레 타임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피림들은 아버지가 타락한 천사, 어머니가 인간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엄청나게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노발대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다 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천사들을 감옥에 가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악한 영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죄인들도 갑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 이불 스피릿이 되었다. 악한 영들은 천국 구경도 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 땅과 지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인간의 자식들, 사람들을 괴롭힌다.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앤옥서에 적혀 있습니다. 앤옥 선지자는 창조주 야외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시면서 365년을 직접 동행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휴거가 되셨던 한 사람입니다. 앤옥과 엘리야 선지자 두 명, 딱 두 명만 휴거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되셨는데 휴거 사건은 창세 이전부터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림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휴거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웅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휴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예수아 카밍 채널에서 모두 다 그 비밀들을 전부 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휴거를 준비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웅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웅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한 영웅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악한 영웅들을 예수아의 이름과 예수아의 피로 강력하게 맞장을 뜨시면 됩니다. 대적을 하시면 됩니다. 영웅적인 전쟁은 실제로 존재한다. 영웅적인 무기, 예수아의 이름, 예수아의 피, 십자가, 방언, 성경말씀, 보혈, 찬송 엄청난 영웅적인 능력이 있다. 제가 그동안 영웅적인 전쟁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웅들과의 영웅적인 대전쟁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다 풀어놨습니다. 예수아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악한 영웅들과 사탄도 예수아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압니다. 그들도 압니다. 그들도 알고 예수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할 때 왜냐하면 예수아의 이름에 엄청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들은 예수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이름과 예수아의 피에 엄청난 영웅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이름으로 맞짱을 뜨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직 야배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를 해주시고 야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보호를 해주십니다. 예수아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적인 비밀들입니다. 영웅적인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하도 많이 싸우고 하도 많이 넘어지고 하도 많이 울고 하도 많이 당해서 기도하고 제가 알아낸 사실들, 알아낸 영웅적인 비밀들이 예수아의 이름, 예수아의 피에 엄청난 영웅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도 영웅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집에 걸어두시고 바깥에 십자가를 걸어두시라고 악한 영웅들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포하십시오. 영웅적인 대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 존재감, 예수아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십자가를 당연하게 집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아의 이름, 예수아의 피, 십자가 방언 방언은 영적인 비밀인데 성경에서도 자세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폴, 예를 들어서 바울, 바울, 그리고 사도 되셨던 바울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제대로 100% 완벽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영어, 스페인어권에서는 스페인어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어 아니면 중국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어 이렇게 여러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언어가 있는데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이고 성령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입성하시면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직접 나는 여호아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천국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모두 저와 같은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해보고 이런 여러가지 영적인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며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직접 바로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 동일한 성령님이시면 저와 똑같은 방언을 합니다. 저는 저와 똑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을 딱 3명 만났습니다. 딱 3명 3명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딱 3명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유치원생과 대화를 해보시고 하버드 대학생과 대화를 해보시게 되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가 있듯이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유치원생과 같은 그런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레벨의 그런 언어를 하게 되는데 올레 올레 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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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랄라 샬라라뽕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혀끝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방언이 아닙니다. 올레 올레 꼴레 꼴레 랄랄랄라 샬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언이 아니고 자신의 혀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 창조직 야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무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십자가 방언 그리고 방언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방언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약하게 방언을 틀어놓고 르기네르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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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언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하다보면 같이 방언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카밍 채널을 통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675개 이상의 영성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방언을 많이 나가고 있는 이유가 순수천상의 언어 방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4시간, 7시간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방언을 계속 이제 들음으로써 영이 막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이 맑아지고 영적인 능력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방언을 엄청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방언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 방언을 아주 많이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방언을 살짝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줄줄줄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 85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내가 80년을 이 땅 위에 살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을 단 한 글자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아주 변명입니다. 창조직 야외 하나님 앞에서 단 1%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만 투자하시면 약 한 20일 안에 전부 다 일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잠이오고 갑자기 딴 생각이 나고 잡 생각이 나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정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방언 순수 천사의 언어 방언을 살짝 틀어놓고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두두두두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예션커밍 채널을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만 투자하면 다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에 다 읽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우리가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빵빵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읽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미혹과 유혹과 타협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넘어집니다. 그 이제 말이 맞는 것 같고 샥 귀가 홀려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껴서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이 머리끝에서보다 발끝까지 빵빵하게 쫙 이렇게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아무런 미혹과 유혹과 핍박 아무런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타협이 들어온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 자 이것이 모두 다 영적인 1급의 밀들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예수커밍 밴드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던지 책 앞에 끼워놓던지 아니면 냉장고 앞에 붙여놓던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영성훈련을 지금 시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다. 성령님의 언어이다. 성령님의 선물이다. 방언은 천국에 가면 자동으로 받지만 방언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다.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를 들어서 악몽을 꾸고 있다. 이런 사람들 7시간 방언 들으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13번 지금 전세계 땅 아래 위에 하늘 바다 속 전우지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창조직 야외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365일 7일 24시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시고 눈 뒤에 계시고 눈 위에 계시고 눈 옆에 계시고 둥둥둥둥 어느 날 저는 또 비전을 보았습니다. 제가 공중에서 대자 두 팔을 쫙 벌리고 두 다리를 쫙 벌리고 제가 둥둥둥 떠있습니다. 그런데 영웅적인 귀가 24시간 열려있다 보니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또 뭐지? 제가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둥둥둥둥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신기한 하나님의 이 언어가 공중에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땅 위, 바다 속, 하늘 위, 우주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염증이 난 피부도 재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래서도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래서도 개미가 깨어나지 않고 나무들이 자라나지 않고 그리고 새싹들이 피어나지 않고 꽃들이 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 사람이 어른 성장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777윅스 약 15년이 걸린다. 하나님 또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막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777 이것은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숫자인데 아니요 이것은 도대체 몇 년을 말하는 것일까 777윅스 777주는 약 14.90년 이렇게 나옵니다. 15년이 나옵니다. 15년 자 그래서 이 또 비전을 통해서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인간의 각 구석구석마다 물론 DNA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딱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 15번 악한 영들과 전쟁시에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과 어둠의 영들이고 사람들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서 미혹으로 접근을 한다. 그들을 예수와 이름과 피로 대적하면 된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첫 번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예수와 이름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들과 영적인 대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면 더 붙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맞짱을 빡 뜨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달아나지 않고 주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다. 악한 영아 예수의 피로 결박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혼이 나오지 말까서 명령하다. 이렇게 바로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피로 막 바르고 악한 영들과 그 자리에서 바로 맞짱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 예수와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속에서 믿음은 공짜가 아니다. 믿음 속에는 예수와 믿는 이유로 박해 고난 환란 순교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악한 영들과 피로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문지기 천사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자신의 생명의 멸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쟁취를 해야 한다. 침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야외 성님 예수와름으로 침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이다. 구원의 조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 골고다 위에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왼쪽 오른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와를 무시하고 이상한 소리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아니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 우리는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 위에 박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여 당신이 진짜 주이시거든 하나님이시거든 메시아이시거든 주가 가는 것에 저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강도는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그 순간 예수와 하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와를 바로 예수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쫙 보십니다. 예수와가 주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데려가 주소서 바로 그 속에 믿음 바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 믿음과 바로 믿음과 회개 야 우리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어도 당연한 존재인데 아니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속에 바로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즉시 구원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년 회개했다 80년 회개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년 예수와를 믿었다 80년 외수와를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올바른 행실이 있는지 하나님 쫙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침례는 권해의 조건은 아니지만 침례 하나님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외 성량이 메시와 이름으로 물로 완전히 Immersified 완전히 물속에서 싹 들어가서 한 3초 있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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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의식에 대해서도 예수와 커밍 채널 밴드에 가시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예수와 야외 하나님을 창조 구원은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회개로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받게 있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물리적인 거리는 우주받게지만 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 천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도 한다. 구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회개로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우주받게 있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도 우주받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할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사의 에스코드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18번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부터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며 새 비조물이 되는 것이며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온다. 죄 죄책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 질투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에 영웅적인 무게와 검은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검게 느껴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의 그 무게와 검은 덩어리들이 녹아져서 눈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죄 죄책감 쓴뿌리가 있습니다. 빌러네스 영어로는 빌러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죄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키고 눈물로 많은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장난감들을 다 던져줬습니다. 유흥과 장난감과 온갖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야외 하나님과 야외 성령 예수아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많은 유흥 장난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줬는데 이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우상을 우상을 전부 다 파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은 아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에 영적인 무게와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겁게 느껴지고 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커멓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죄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그 무게와 검은 덩어리들이 눈물로 녹아져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온 몸에서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가벼워질 때까지 눈물이 더 이상 나지 않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고 완전히 툭툭 털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야 한다. 19번 천국은 우주밖에 있다.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하고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해야 한다. 천국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속이 혼이다 보인다. 이것이 제가 다 알게 된 영적인 비밀입니다. 천국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라고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속의 중심이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담대하고 성숙해야 되고 공기처럼 가볍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돌성숙해가지고 이런 어떤 영혼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시험과 환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24K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말이 완전히 돌덩아리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녹이고 시험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난, 환란, 핍박 이런 거 다 경험해가면서 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K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하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아를 믿는 믿음과 회개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 하나님과 동일하면서 점점점점 우리의 세마포 옷을 덜 온 우리의 옷을 덜 온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계속해서 예수아의 피로 예수아의 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정화하고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세탁하듯이 천국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속이 헌이다 보입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 물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소개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번 사람들의 기도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서 지금도 우주밖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해서 빛으로 도로록 올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귀에 모든 기도 찬양 예배 영적인 활동들을 전세계 언어로는 실시간 쏙쏙쏙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도 올바른 행실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람들의 기도는 또한 에너지가 되어서 병든 자들의 온몸을 감싸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든 자의 몸을 감싸면서 역사하고 고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언어 이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우주가 있어라 정말 자세하게는 얘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이며 또 우리 인간의 DNA도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언어입니다. 언어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성령님의 언어이며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음으로써 영이 강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눈물도 날 것이고 점점점 영성 훈련을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우리가 모든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방언을 많이 들어보시면 점점점 영이 맑아지고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영성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예배 찬양들이 하나님 실시간으로 모든 전세계 언어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귀에 쏙쏙쏙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를 삶속에서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기도를 쩍쩍쩍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저랬거든요 도로로로 하면 그 기도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힐링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가 데이터베이스 하나님 다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어 방언 언어가 완전히 사람의 몸을 쫙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이블도 돌돌돌돌 감고 그리고 로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걸치고 돌돌돌 감고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제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잡니다. 자 기도를 하고 잤는데 영적인 눈이 제가 열렸기 때문에 살짝 설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 샥 보여주시는데 제 온몸에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조각조각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방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몸에 제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에너지가 감싸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몸이 뜨겁다니 한 번 뜨겁다니 아이고 그냥 아프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와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방언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로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온 사람들의 몸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완전히 촥 완전히 쫙 감쌉니다. 돌돌 이렇게 감싸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이 욕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셔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순수천상의 방언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예시어커밍 채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는 지금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도로로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검사해 감사해라 찬양해라 날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시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두고 계십니다. 실시간 21번 21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배달집 교사 청소부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가수 어부 기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면 자신이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각 사람들의 행안들을 모두 그 영원한 금융 리포트를 작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주판을 두들기고 계신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신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 하나님 저에게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어떤 사람은 배달직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평생동안 만들기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셔맨 어부 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뭐하고 이런 걸 쫙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전으로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어떤 선물이 다 있고 그리고 다른 비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빛이 착 열리더니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지처럼 신문지 조각처럼 다다다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각자 종이조가리를 신문을 딱 받아들듯이 종이조가리를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는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감사 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왼쪽 편에는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감사 편지가 적혀 있고 오른쪽 편에는 금융 리포트가 적혀 있습니다. 금융 리포트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여주시면서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천원 어떤 사람은 10억 이렇게 각 사람마다 금융 리포트가 다 다릅니다. 그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들 배달직하고 청소부하고 교사하고 사람들 만들고 예를 들어서 피셜맨으로서 업으로서 이런 모든 각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선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비전에서는 하늘에서 비전이 촥 열렸는데 갑자기 신문 같은 것을 각자의 손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보니까 왼쪽에는 하나님의 감사 편지가 적혀있고 오른쪽에는 금융 리포트가 쫙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금융 리포트가 다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에서는 최근에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딱 용적으로 스냅샷 비전을 팝업 스냅샷 비전을 딱 보여주시더니 커다란 손과 주판을 막 튀기고 있습니다. 주판 계산기 주판을 막 튀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용원 한 용원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알곡은 천국 쭉정이는 지오 그리고 양들은 천국 염소는 지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천국 미련한 처녀들은 I do not know you I do not know you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는 동안 불평불만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 사람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에게는 100개의 달란트를 주었고 달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따로 있고 달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100개의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개를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알파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달은 2개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알파를 남겨야 됩니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가 어떠한 열매들을 맺었는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렇다라는 것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배달직, 교사, 청소부,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가수, 어부, 기타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면 자신이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의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모두 그 영원한 금융 리포트를 작성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주판을 두들기고 계신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신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시간 어떤 사람이 천국 소속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 소속이 아닌지 어떤 사람이 50%인지 전부 다 알고 계시면 이 땅의 천국 소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천국 소속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시고 악한 영도 사용하시고 천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전 속에서 천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명의 여자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들도 엄청 겸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대천사장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같은 형제다.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천사장들도 이렇게 겸손한데 우리가 천사들이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왔더니 나왔더니 세 명의 여자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천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딱 숙이고 있고 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아주 겸손합니다.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법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건 절대로 못 참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천사님 딱 보니까 우리가 태양은 아닌데 저 멀리 빛이 보이는데 천사들을 보니까 그림자가 보입니다. 천사들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아니 천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천사님들도 이렇게 그림자가 아주 진한 그림자가 있고 저도 진한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아예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약한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전 속에서 천사님이, 여자 천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천국 소속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천국 소속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딱 보니까 대충 이해가 바로바로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들 더 많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억나는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22개 이것은 예수와 커밍 밴드 들어가시면 자료를 바로 즉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공책에다 끼워놓고 영성훈련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가 지금 점점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하늘을 보시게 되면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머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사진 찍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 오시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니비루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색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행성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붉은 붉은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에 모두 완전히 짙은 핑크색으로 덮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예수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각자가 판단 선택 준비를 하시고 가장 아셔야 될 것이 뭐냐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전 세계에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MTR AI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하께서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금 천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리비루가 위치가 바로 태양 뒤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아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맨날 슈퍼문 슈퍼해입니다. 그리고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핑크색 하늘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고 캠트레일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뭔가 숨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밤 12시에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전 세계적으로 막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달이 회전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빛의 존재가 태양 한 개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빛의 존재가 두 개입니다. 리비루와 태양입니다. 그래서 달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밖에도 엄청난 천체에 지금 1월 성신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올해 2022년 6월달 3월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성 정렬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웅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카밍 채널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알아버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영웅적인 비밀들을 이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수와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준비가 되어서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마라나타 하고 그날 공중에 들림 받는 거룩한 복이 있는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글씨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 이제 퍼미션 레터 허락 편지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허락 편지까지 받으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고 천군천사 다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두 다 올려드리고 이 기도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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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